싸일 런트 파일런트 그린 2 2 카드 똥캔 와 킬3 같네 일로 가면 엘리트 사면 전 유식 없지 않는데 금빨이 세냐 나 엘리트 안먹어 나 엘리트 안먹어 나 엘리트 나 엘리트 나 엘리트 나 엘리트 가지 나오면 먹음 가지 가지죠 나 맨날 가지 타려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지 뜨던데 가지 영상 올려서 알고리즘에 가지가 뜨는 건가 아유 찰분버렸네 어휴 진짜 넣기 싫다 넣지 말까? 단투까지는 단투까지는 인정해줌 난이하쇠 삘트 공격카드 없어도 죽고 공격카드 많아도 죽음 당신은 죽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돌아가기 아타타타 핸드 정말 감동적인 핸드야 뭐야 악마의 영상 포션 쥐 쥐 여기 들어있어요 암염대 설치로 다 뒤졌다 뒤진건 나였구 감염된 설치류 능지에 왜 이렇게 탐스럽냐 암염대 설치로 다 뒤졌어 쟤 깎아 된다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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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강령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매번 소리지르는 미친사일 워크라이 암염대 설치로 다 뒤졌습니다 암염대 설치로 다 뒤졌습니다 이준 범투의 암성 의식을 이었습니다 퍼펙트 이젠 정말 대단원 뿐이야 덱을 보셈 대단원이 아니면 누가 이 덱을 구제해주지? 이젠 정말 대단원 뿐이야 크... 전반반 전반반집 대단원 각은 살아있다 이름 하야 까까르베로스 까까완탄 아 미친 엘리트 있어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뭐? 또 대단원 무침이라고? 뭐? 밥도둑인데 그러면? 포션에서 꼭 포션에서 꼭 저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뭐냐 그거 야스오 야스오 뽑아꾸네 영액 뽑아야 된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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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노입니다 국가기관 인승했어 개건이가 인정했다고 아잇 핸드 쓰레기 갔네 자기네들은 공공기관 아니라던데 뭐 지네들이 아니라면 아닌가 예언 아니었을까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게 될 거라는 이런 예언이 아닐까 이제 아니게 된 도움이 되는 전략의 천재 이거 좋다 엘리트 잡기 전까지 이제 백구성 갖춰야되네 백구성 갖춰야되네 아니 잘못 말했다 오션 갖춰야되네 이거 치우고 우상 줘봐 아 생긴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요 벅 아까 끝난거 아니었냐고 고개 하나만 더 할까 아니 근데 고개는 고개는 파밍하면 나올거 같아서 짚기 싫은데 실어도 집어야지 여덟짱을 뽑아야되는데 여덟짱을 뽑아야되는데 패를 피울 수가 있나 고개는 고개님이 비워줬으니 안심하라고 고개님이 비워줬으니 안심하라고 앞에 일반 몹 있으니까 인공물 들고 가야될 것 같고 고개님이 비워줬으니 안심하라고 영스탄? 별로인거 같은데 덱이 워낙 쎄서 어 워낙 거절한다 걔도 필요없는데 세일하면은 살만하지 않음 안쪽 행사 안쪽 행사 니 땜에 들고 왔다 이거 일단 기다려봐봐 카드 먼저 뽑아보고 카드 컨택 받은 자 나오면 또 봐봐야 되는 봐봐 읏 근데 생각보다 덱이 너무 센데 유비 무환이라지만 필요가 없네 이게 왔다시 이게 왔다시 상자 열지 말라고 한 상자를 열었더니 너무 강해져버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라노벨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개꿀 아 새장 어디갔어 빈새장 가져와 너는 전혀 트롤 하고 있지 않아 유물 왜케 없음? 엘리트 세마리 깎아버리는 맞네 깎아버리 있으면 깎아포션 잘 나오나? 깎아포션 잘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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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놀림 있어야 심장전 가능함 발놀림 그냥 안 먹고 그 유령 포션 먹는 방법도 있고 그냥 가다가 민처 포션 하나 챙겨간대지 능지처참은 이 힐이 되니까 안투를 버리지 아니 내 똥죽님을 아니 내 킹죽님을 근데 킹죽 줘도 되지 않음 소신발언 전략가 있는데 갈 분탕 전략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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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어 뿜 나 똥죽보단 석재달령님이지 암 집중님 그립습니다 그리스입니다 다 집중하봤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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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강화해도 나한테 못 비빈다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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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뭐야 이거 거기서 내가 심장 막 타치는 거나 봐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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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물음표를 갈까 근데 제거 이벤트 없잖아 이제 엉소 밖에 엘리트 잡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엘리트 가면 화상을 잘 넣는데 메시스약 나온다 이거 아잇 называется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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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윅 메메시스가 지금 좀 뭐야 어려운 상대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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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따리 뭐하냐 전략가 킹중님 레니드가 가져갔당끼오 오 어 양초 양초 지금 너무 좋음 개꾸림 오 오 오 카드가 없는데 능지척참 밖에 없는데 뭐 어 이거 샀는데 사막에서 개꿀룸을 나오면 어떡함? 개꿀룸을? 웅먹 뭐야?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구 제자 이거 먹음 나 것 같았다구 짚 pont 빙자 달력 딜 맞추기 0 맞춤 과도자야 이쯤 되면 나가라 어 알양양님 이거 그냥 2실밖에 하는거 없잖아 아쉽지만 도전을 안 외쳐서 실패 도박군을 쓰고 저거 미서수랑 놀아야 괜찮아 도전 0 성공 어 실수했다 와 민첩이 마이너스가 됐어 너무 무섭다 이거 지겠는데 어이 저 녀석 민첩이 떨어지고 있어 이러다간 죽고 말거라고 우선 조치 후보보인가 그런건가 어 조치 후보보 저도 성공 누르기가 귀찮네요 알아서 누르세요 그러죠 뭐 이따가 누를게요 대단원 아 달팽이 개싫어 아 같이 불러 핑핑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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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묘 묘 이거 써서 없애자 글루미 먼데이 원료병 없애는 법 일요일에 출근하기 이제 그냥 병 생겨서 원료병 없어질게 이열 집계사장이라 생각할 만한 발언 이열 집계사장은 이열 집계사장은 이열 집계사장은 빠진 koshert 모호 를 깎아주어 깎아주지 않으면 대단원을 먹여버리겠다 신속 포션이 낫겠지? 마트로시카 힐스택인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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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필요없어 그 크루 집중 너무 강한 밸런스 쓰지마 약해 보인다구 약해 보인다구 약해 보이지만 힘쓴진이었죠 아 글쩍 없는거 힘드네 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이제 죽었기에 카타신이 감동하셔서 지준 환도라를 내리셨다. 아치코리타세 게임 개같이 하네. 으응 심장아 니가 못하는거야. 너 게임 개 못하잖아. 고개를 버려놓고 서울사이버잼미 오 우쇼 역시 석재 달력이야. 한 번에 일격으로 힘장마비 만들었어. 미션 실패라고? 내가 먼저 성공 누른. 승리 아 이정도 뿐인가? 아 점탑 수준 이정도 밖에 안되는건가? 아 환불해줘요 안돼요 미머 완넘 엘리트 4마리 잡았는데 다 퍼펙트였네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집중 전략과 다리 꺾기 반사신경 반사신경 와우 중사장님 유유 내일 떡볶이 사먹을 돈이에요 유유 아니 그럼 천원을 아껴 써야죠 이제 오뎅국물도 못먹겠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